솔직히 실물파 연예인 미주다, 채연이다. 나다, 나다. 이건 나야. 야, 투표해. 미주, 채연! 이미주, 웃음, 웃음. 미주. 진짜 미안해, 어떡하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싸동 술지 호스트 채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친구, acting like a movie star 거울 속에 잊은 나 진짜처럼 보여 나 미주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가식적이야? 왜 이렇게 가식으로 와? 아, 무슨 소리예요, 언니? 저 지금 최고 자연스러운데? 아, 진짜 지금 자연스러운 거 맞아? 오늘 혹시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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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아라 왕비, 이거 언니 거. 이거 왜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제가 혹시 제가 전화 인터뷰 때 저 등장하면 얘가 이렇게 뛰어나와 달라고 했던 거 있었는데 그거... 언니! 레드카펫 얘기했는데... 그럼 저를 혹시 사뿐히 지려 밟아주시고 오시겠어요? 그래도 돼. 왜? 언니, 몇 킬로예요? 나 너보다 많이 나갔어. 괜찮을 때 괜찮습니다. 선물이에요? 네, 네, 언니 거예요.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후졌네요. 아무래도... 두 번째 손님인데 이렇게 후진 선물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선물이니까 아무래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친구는요. 제가 또 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164cm에 그리고 240에서 245mm 저는... 야, 없네, 없네? 없어! 그냥 외워서 하는 거네? 없어! 그리고 옥창 얼짱 출신 옥창 여신이에요. 옥창... 아, 옥창이래. 옥창 여신. 네. 또요, 또요. 네, 또요, 또요.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정말 실물이 가장 예쁘당. 또요. 미주 언니랑은 저랑 이제 같은 뷰티 프로그램 MC로 거기서 고정으로 하고 고정으로 해서 친해졌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같이 솔로 활동 겹쳤어가지고 같이 챌린지 찍었잖아. 근데 그때는 진짜 우리 한 세 마디 했나? 그냥 5, 6, 7, 8 이것만 하고 끝나고 맞아요, 맞아요. 아, 됐다, 됐다. 괜찮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도도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이 언니 약간 포스가 있다. 진짜? 응. 그땐 거의 프로다운 모습만 너한테 보여줬으니까. 안겠지? 거의 이제 가요계 선배 느낌으로 너한테 달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진지하게 알려줬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포스가 있고 되게 예뻤을 텐데. 맞아. 그니까 뭐 빨리 뭘 좀 줘. 아, 오케이. 씹으면서 좀 얘기하게. 아, 조금만 기다릴래요? 아, 웃겨? 조금만.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다 하고 술 마시고 가는 거야? 퇴근인 거야? 인싸동술지가 어떤.. 넌 맨날 그냥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물어봤잖아. 지금. 너 지금 그냥 대본대로 할 거야? 어, 제가 그럼 가져올게요. 진짜요? 네네네. 지금 평가할 사람은 아니지만 채원아, 채원아. 앞에 카메라가 지금 얘기 중이잖아. 이런 거 좀 알려줘야겠다. 그냥 앞에 얘기 중인데 지금 너 엉덩이 이렇게 딱 지나면. 야, 뭐야? 삼겹살이야? 어, 언니 그거 보셨어요? 어. 목소리가 올라가면 잔을 내리래. 얘 왜 이렇게 뭔가 뚝딱 걸리는 거 같은데. 고마워요. 짠. 무할코리 언니. 네네. 그러니까 설명해드렸어요. 아,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는요. 모히또 알코올. 아, 모히또 알코올. 아, 무알코올 모히또고요. 한번 맛있게 마셔볼게요. 무알코올 논히또가 아니라 무알코올 모히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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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완전 음료수인데? 응. 저번 1화 때는 무알코올 맥주를 마셨어요. 왜 그렇게 무알코올 드시지? 친한 사람 와야 되네. 친한 사람이 와야 취하고 싶어 왔다. 야 맛있겠다. 언니 맛있겠네. 말할 틈을 안 주냐. 언니. 여기서 약간 공통 질문 같은 건데요. 본인만 아는 흑역사 말고 약간 남들도 아는 흑역사 같은 거 있어요? 흑역사? 흑역사? 막 전남친구가 막 연락해본 적 있어. 집 앞 찾아보기 안 해봤어?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죠? 근데 젊을 때 해봐야 된다? 너 젊을 때 해봐. 아니 근데 그건 나도 인정해. 왜냐면은 어릴 때 그게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래 젊을 때 진짜 진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별도 진짜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막 그것도 다 최선을 다해서 이별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권유하고 싶진 않아. 그치 그것도 맞긴 해. 그치 맞아.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면 더 역효골?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그거 알지? 그렇게 찾아간 날 잘 이뻐야 되는 거 알지? 아 맞아 맞아. 약간 눈물 그렁그렁인데 약간 근데 약간 기다렸는데 나올 거 같아. 그럼 바로 화장 수정 먼저 알지? 노세범으로 약간 좀 잡고 약간 약간 기름 잡고 그리고 미스트 뿌리고 약간 인공눈물 살짝 넣었어. 어 해서 눈물 초등초등하게 만들었어. 근데 입술 약간 앤두같이. 근데 입술 건조하면 안 된다. 아니지. 촉촉하게. 물틴트 아니면 리클로스? 아니 그러니까 물틴트 절대 안 돼. 물틴트는 나중에 껴. 하아. 맞아 맞아. 여러분 진짜 그럴 때는요. 꼭 립밤도 같이 가져가주시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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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고 뷰러 준비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해봐야 짠. 커서 이별을 조금 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성숙해지는 거지. 옛날에는 기한이면 안 될 거고 막 이런 느낌. 그치 그치. 이렇게 먹으니까 알코올 먹고 싶긴 하다. 1학 게스트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 무알코올인데 다들 한 자씩 해요. 다 무알코올인데 뭐 어때요. 우리 다 같이 노는 거지. 인싸동 아니야 여기? 언니 인싸네. 아니야. 알코올 들어가서 그런 거야. 무알코올이라니까. 기분 되게 좋아지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언니가 가수 생활도 하고 예능인으로서도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예능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언니 뭐 부담감이나 힘듦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면 더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가서 그냥 즐기는 거지.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데 그냥 가서 노는 거지. 그러면 미주 진짜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 아까 좋은지 아니었나요. 미주 진짜 웃긴다. 어떤 칭찬이 더 좋아요? 미주 예쁘다는 보기에 없어. 미주 예쁘다는 그냥 옵션. 나 그럼 진짜 예쁘고 너무 웃긴다. 진짜? 왜요? 웃기면 사람이 매력이 더 커지잖아. 웃다는 느낌? 근데 만약에 노래까지 잘해. 반전 매력인 거잖아. 그럼 지금 언니가 가수가 아니라 예능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즘에 나를 예능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너는 어떤 게 어떻게 듣기 좋아? 요즘 채연이 진짜 웃긴다 얘기 들으면 기분이 더 좋아요? 그래. 왜냐면 네가 예능을 하고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저 예능 뭐 하죠? 이거. 이거? 아니 제가 지금 6년차거든요. 오 너 6년차야? 네. 6년차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 욕이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 아 그래? 토크쇼도 이런 데를 많이 나간 적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좀 예능 팁도 너 예능집 알려줄 게 없는데? 언니 아까 친한 시간 알려줬잖아. 응? 경직되지 말라고. 이거 왜 나 안 풀렸는데? 안 풀렸어요 언니? 나 지금 이렇게 90도로 앉아있는 거 안 보여? 그럼 언니 좀 누워 볼게. 자? 나 자면 돼? 언니 짠. 다음에는 너네 집에서 한 번 다시 마시자. 우리 뒤에 몇 개. 짠. 이 녀석 좀 줄여가지고. 너네 집에서 하면 안 돼? 아니면 언니 집을 내 집이라고 하고 하면 안 돼요? 개 무슨 이게 무슨 개 같은데. 근데 언니 야구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한화 팬이야? 응. 한화? 응. 저는 기아 팬이거든요. 다이고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저는 기아 팬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우리까지 부를 거야? 아 저 시구까지 했어요. 저 기아에서 이제 시구 불러주셔가지고. 몇 번? 한 번이잖아요. 난 세 번, 세 번. 너 진짜? 한화에서 언니 한화 팬인 거 알고 그럼. 언니 마지막으로 보러 가는 건 언제? 나 최근에. 어? 진짜? 나 최근에 보러 갔는데 뭔지? 짤이 짤이 좀. 많이 떴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보러 갔을 때 정신이 없었어. 그때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 난 정말 존중해.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올해 기아와 하나 각각 몇 위 할 것 같으세요? 어?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2017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맘 편이 우승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우승 안 해도 된다. 응원 안 한다 이거야? 아니 그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원아 너의 음성이 어디까지 드러나게 원하는 거야? 저는 항상 마음속에 1등은 항상 기아인데 꼴등하셔도 괜찮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꼴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꼴등을 꼴등이 어디 있어? 세상에 꼴등 아닌데 꼴등이면 구단 생각 안 해줘? 그러니까 하나가 꼴등이냐고 아니라고 꼴등이면 구단도 생각을 좀 해줘 아니 언니가 이렇게 야구에 진심일 줄 몰랐어요 너 그러면 스포츠 또 뭐 좋아해? 뭐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하는 팀은 야구고 월드컵 때 축구 보는 정도? 축구? 언니 또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나도 그 정도 이거는 아시안컵 응원할 거야? 어? 야 그때 너네 집에서 하면 되겠다 같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진짜 똥 뚫지 아 진짜? 너네 집에서 같이 응원하는 거 어때? 난 너무 좋지 그렇지?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대신 그땐 다 같이 마시는 거야 그땐 다 같이 마시는 거야 약속했어요 한 달 뒤야 와 피가 계획을 세웠어 그때 여기 반값으로 이렇게 반값으로 아 진짜? 대신 네가 그것이 다 해야 돼 아 그러면 아 조금 우린 좀 편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아 그래? 지금 나 되게 편한데? 아 그래? 근데 너 그거 나한테 물어본다 하지 않았어? 너 술자리에서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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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좀 사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언니의 남자친구가 언니한테 안 돼 안 돼 아니 언니의 남자친구가 언니한테 예쁜 누나가 나한테 술 마시자고 했는데 너 때문에 참고 왔어 라는 문장을 얘기했을 때 어느 단어에서 열 받아요? 다 짜증나 다 짜증나 맞아요 이거 이 멘트를 하면 이 멘트를 했어요 뭐 어떤 포인트고 뭐 다 알겠거든 어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는 전쟁이야 예쁜 누나가 술 마시자고 있는데 너 때문에 참고 왔어 신혼인가 봐 기회가 나한테 지금 왜 하는 거야? 너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지금 자랑이야? 이걸 자랑한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치?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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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빡치는 문장이 맞아 열 받는 문장이야 열 받는다 이거 진짜 술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술이야 술이 술 들어간다 진짜 술이 술 들어간다 이거 술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진짜 술이었으면 좋겠다 또 있어? 아 또 있어 언니 와 근데 진짜 그 질문 웃긴다 뭐? 너 때문에 참고 왔어? 오 입장 먹고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내가 만약에 그 말을 했으면 넌 기분 좋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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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안 돼? 진짜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어 완전 완벽해 근데 앞니가 두 개만 있기 앞니만 두 개가 없기 앞니 두 개만 있기 두 개만 있기 두 개만 없기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 이상형이고 진짜 모든 게 다 적합해 어깨 두 개만 없기? 어 웃을 때마다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채워줄 수 있지 않아? 라미로? 아니 라미 절대 안 돼 라미 할 때마다 이빨이 퉁퉁 튕겨 계속 퉁퉁퉁 튕겨 라미 절대 안 돼 내가 이 질문을 너무 웃기고 상상만 해도 두 개가 두 개가 없기 두 개만 있기 네 나는 앞니 두 개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없는 게? 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되잖아 음 아 그래도 그걸 챙겨주네 근데 너도 앞니 두 개만 있기야? 아니 나도 그건 아니 그치? 너무 재밌게 웃기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더 없어? 그러면 다른 VS 게임을 해볼게요 그렇죠 솔직히 실물파 연예인 리주다 채연이다 나다 나다 이건 나야 이건 나다 이건 채연이다 아니 언니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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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그냥 나다 나다 언니는 방송 화면이랑 실물이랑 똑같이 다 예뻐 근데 나는 방송 화면이랑 실물이랑 진짜 많이 달라 이건 양보해주세요 언니 이건 나야 다른 건 언니 해줄게 난 진짜 난 지나간 사람들 나하고 보잖아 와 실물 진짜 너무 이쁘다 그렇죠 진짜 실물 깜짝 놀래 저는 아예 이렇게 통으로 얘기해요 어머 화면에서 보던 얼굴이 아닌데 이렇게 나는 카메라 이상한 필터 시원하냐 그랬어 나한테 저 필터 너 들어와 이제 너 뭐 할 거야 아 진짜 나야 이거는 이거는 양보 못해 이거는 양보 못해 야 투표해 진짜 양보 못해 종이에 써보세요 이건 양보 못해 아니 난 실물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저희 실물이 진짜 궁금할 거야 자 현장투표 진행합니다 규속만 하지마 다 이런 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가입을 이렇게 등지해 진짜 진지하다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다 했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다 하셔서 현장 투표 종료 되었고요. 여기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지은 사람 집에서 축구부기 좋아요. 몇 명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집마다 몇 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마다 달라. 그러니까 저는 5명 여기는 한 15명.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우리 집 먹을 거니까 약간 돈 줘야 돼. 이미주. 제발 제발 스타트 좋아요. 미주. 미주님. 이렇게 되면 가슴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미주야 사랑해 나는 채연이. 이거 매니저님 아니죠? 아니야? 작가님이 준 거 같은데. 글 잘 쓰는데. 미주. 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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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이미주. 웃음 웃음. 그거 채연 나올 것 같아. 채연. 미주. 실만 보고 기절하는 줄. 누구야? 누가 기절할 뻔했는데? 누군데? 어느 분이신데? 기절을 안 했는데. 어디 갔다 누군데? 와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쫄린다고? 와 이거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 쫄리잖아. 와 이거 진짜. 미주. 미주. 야 진짜 미안해 어떡하냐. 어떡하냐. 채연. 채연입니다. 다 채연이어야 돼 이거. 난 미주만 나와도 난 이긴 거야. 근데 이거는 미주가 안 나왔을 것 같아. 받았어 근데 그냥 microwave Helggordnung 와 안onut 됐지. 어떻게 해? 그래도 형이 다음 생각. 미주가 dul reindeer이 약 사이사다는데 뭐야ísimo. 제가 발전 편한 좀 봐봐. 인생. 아띠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신비 실화냐. 역전승을 한다고. 역전을 한다고. 그래도 6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절 궁금한데, 누가 기절하실 뻔했다고? 사랑해요, 진짜로. 오케이, 좋습니다. 졌어요. 그러면 저희 미주 언니 집에서 15분 모시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보는 걸로. 좋고요. 자, 마지막. 네, 언니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감사드려요. 소감 한 마디. 소감이요? 너무, 네, 채연이랑 수다 떨다 가고요. 너무 재밌었고, 참고서 너무 맛있었고. 진짜 무알코올이었지만 진짜 알코올 마신 것처럼 즐길 수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저희가 오늘 게스트분들한테 꼭 매번 여쭤보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네. 뭐죠? 와, 여기 가게는 팻말도 줘요. 여기 팻말에다가 요즘 술자리 매너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냥 즉흥 게임은 하지 말자. 오늘의 한 줄인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인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인 것 같아요. 컵 때 또 봐야 되니까. 그때 또 봐야죠. 이제 진짜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